하루 10개의 문장 완전 정복하기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네이버 블로그 천번영어에 영어회화를 참조하세요. 동영상 하단에 천번영어 링크가 있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그녀는 그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녀는 그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기로 되어 있었다. 일꾼들이 그늘에서 쉬고 있었다. 일꾼들이 그늘에서 쉬고 있었다. 건물들이 광장의 그늘을 들이였다. 그 웹사이트는 지역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연예인들은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이제 영어만 들어봅니다. 이제 영어만 들어봅니다. 다른 목소리로 들어보세요. The workers were resting in the shade. The buildings cast shade on the plaza. 한국말을 듣고 영어로 답해보세요. 그녀는 그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기로 되어 있었다. 일꾼들이 그늘에서 쉬고 있었다. 건물들이 광장의 그늘을 들이였다. 그 웹사이트는 지역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연예인들은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다시 일할 수 있게 된 것이 그의 자존심을 되찾았다. 이 호텔에서 흡연을 허용하지 않는다. 많은 항공사들과 호텔 브랜드들은 쇼핑 포털을 가지고 있다. 이 시점에서 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태양은 구름 뒤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영어만 들어보세요. 다른 목소리로 들어보세요. 한국말을 듣고 영어로 말해보세요. 일본의 주식을 비롯한 후에 다시 일해라. 이 호텔에서 피해가 못하는 것이다. 많은 호텔 브랜드와 호텔 브랜드가 다행히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이제 한국말을 듣고 영어로 말해보세요 다시 일할 수 있게 된 것이 그의 자존심을 되찾았다 그들은 이 호텔에서 흡연을 허용하지 않는다 많은 항공사들과 호텔 브랜드들은 쇼핑 포털을 가지고 있다 이 시점에서 선거에서 승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태양이 구름 뒤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10개의 문장을 공부하셨습니다 계속 반복하셔서 완전히 자기 말로 만들어보세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네이버 블로그 천번영어의 영어회화를 참조하세요 동영상 하단에 천번영어 링크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네이버 블로그 천번영어의 영어회화를 참조하세요 GM